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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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음악예술학부 학부장으로 있는 이재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날이죠. 저희 음악예술학부 이제 4년째가 시작되었고요. 오늘 첫 피아노과 졸업연주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시는 이 연주회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악각에서 활동하는데 하나의 전기가 되는 귀중한 순간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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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술도 제 입에 공황예술학부 피아노과 졸업연주를 마치겠고요. 중간에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작은mid라이프로 시작은 바로바라 끝은 창대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또 싸게 이 음악은 시작이 되는거 같다고 저희들 일기예요. 그래서 신남의 독수리죠? 오늘 120점 만점의 연기를 올리셨듯이 박수를 한 번 주세요 오른손을 치시고요 아예